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33주 연속, 전세가격은 37주째 하락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.13% 내렸습니다.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.06% 떨어졌습니다.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.03%, 전세가격도 0.02% 떨어졌는데 하락폭은 일주일 전보다 축소됐습니다. 한편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.03% 상승, 전세가격은 0.05%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서울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0.2% 올라 일주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